시작! 진짜 힐링... 너무 좋아. 오랜만. 파워업하고 돌아온 라이언. 성마음퀸 안녕. 오랜만이야. 성마음퀸으로 웅이가 돌아왔습니다 2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내가 많이 웃어요 많이 긴장도 하고 불안해하는 성격이라 웃지를 못했는데 다이브랑 멤버들 만나고 나서 진짜 많이 웃게 됐고 아직도 못 친해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야 그때는 말이죠 친해지려고 부단히 애썼어야 했고 노력했어야 했고 더 엄청 내양적이고 친해지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라 3, 4년은 걸리겠다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요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밥도 먹고 그 휴가가 조금 있는데 그때도 만나서 밥 먹자고 하고 우리는 이 정도면은 많이 발전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아 좋은 친구들이 5명이 생겼습니다 짜잔 먹방하는 친구들 1년 뒤에 나에게 언영아 1년 뒤에 세상은 어떻니? 과거의 나밖에 너한테 말을 못한다는 게 참 아쉽다 그렇지만 너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빛나고 귀엽다는 건 확실할 거야 뗄래야 22살 초를 이 맛 때문에 하트가 되잖아요 22살 생일날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 23살이기 때문에 22살 즐겁게 살거라 나의 삶에 제목을 붙인다면 콘센트 발랄 너무 내 인생이랑 잘 맞아 하고 싶은 건 해야 해 안 하면 막 병나요 맨날 꿈에 나오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걸 진짜 많이 상상해봤거든요 나의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제목이 뭐가 될 것인가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엔 행복을 위한 일이거든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칭찬 감옥 칭찬 좋아 칭찬 감옥에 가둬주세요 제주도에도 엄청 기러 내 사랑합니다 내 사랑합니다 막내 가둬주겠어 칭찬 감옥에 여기가 바로 칭찬 감옥이구나 넌 참 머릿결이 좋구나 넌 참 귀여워 인정 최고의 칭찬이네요 참 열정이 넘쳐 어깨가 일자야 솜이 참 예뻐 막내 같아 인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힐링타임이야 다음 막내 다음 막내 너 탈색머리가 참 잘 어울려 흑발도 외빠르지야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해 음색이 예뻐 음색이 예뻐 맞아 리즈는 고양이 같이 참 귀여워 넌 눈이 진짜 크고 이목구비 뚜렷해 조개가 너무 예뻐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리즈 사랑합니다 리즈 사랑합니다 부끄러운데 재밌는데 이거? 너 참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구나 오 빨간색 최애 색깔이야 홍주 같대 홍주 같대 홍주 같대 홍주 같대 그리고 진짜 천생 아이돌이야 아이돌 할 수밖에 없어 앞머리도 잘 어울리고 앞머리도 잘 어울리고 앞머리도 잘 어울리고 진짜 고마워 원유 사랑합니다 원유 사랑합니다 다음번에는 나야 앞머리 없는 거 잘 어울리는구나 레인은 너무 말라기 진짜 귀여워 섭섭할 것까지 귀여워 머리 진짜 많아 노래 부를 때 너무 매력있지 넌 참 솔직해 레인은 참 별명이 다 잘 어울려 마음이 참 따뜻해 재밌어 이렇게 귀여운 사람 없어? 레인은 아이돌이다 레인은 아이돌 레인은 아이돌 레인은 아이돌 최고의 리더 진짜 만룡이야 만룡이야 언니는 쇼컷도 잘 어울려 노래도 배우도 할 수 있고 엠씨도 할 수 있고 말도 잘 어울려 언니는 참 강아지야 되게 재밌어 유진 사랑합니다 유진 사랑합니다 언니는 참 맏언니지만 귀여운 게 잘 어울려 언니는 진짜 V라인이 예뻐 언니는 맏언니 추고 귀여워 언니는 멋있어 언니 어깨도 예뻐 언니 옷을 살려버려 귀엽다 언니 작고 소중해 작고 소중해 안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내가 지켜주고 싶고 언니랑 문메인 거다 너무 행복해 어머 가을 사랑합니다 가을 사랑합니다 가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너무 행복했던 칭찬 바보기였어요 와 이거 완전 좋다 먹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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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이기면 뭐가 좋아요 이번 게임 아악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먹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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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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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익숙하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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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우리 염색이 잘했다고 밖에 없나? 나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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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 잘 먹어 야 노래 잘 먹어 야 노래 잘 먹어 야 노래 잘 먹어 그렇지 가 이사야 아니야 아 우리는 안 겹친다 아 언니한테 왜 그래 언니 아프게 하지마 울고 있잖아 얘가 어 가위바위보 해 안 넘친다 가위바위보 뭐야 뭐야 언니 잘해 언니 나 믿어 가위바위보 아싸 괜찮아 마 마 마 마 마 마 시작 마 마 꽃게 마 어 마 캥거루 마 오 마 마 마 마술 아나운서 마술사 오 아나운서 뭐야 망 다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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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잠자리? 다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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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공기 조종사 다람 다람 승무원 비행사 다람 다람 날다람지 영어로 다람 플라이더 텐덴스 기장님 거의 다 왔는데 뭐야 마 잘 놔 잘 놔 마 마 마 이거 손이 마 아 고우아 야 고우아 홈 진짜 잘한다 어 이거 하는 거예요 나무늘로 뭐야 마 마 변호사 아이돌 마 아이돌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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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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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미어캣 고양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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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니 귀여워 비버 땅 물개 물개 또란 물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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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마 강아지 멈춰 마 마 마 마 사육사 오 어떻게 해야 뭐지? 마 다란다란 아 프로게이머 이거 뭐야? 마 마 마 아까와 똑같은데 마 마 마 쿵푸판다 약간 느낌 좋아서 마 마 마 마 레 도 라 돌에서 반다 우리 잘했다 됐다 역시 우린 망했다 아니야 우린 망했다 시작 스페셜 멜멜멜 날씨 시스테이 마이 갓 아이 러브 화장? 메이크업? 전소민 선배님의 흠 제목을 모르지 제목을 모르지 말해야 됩니다 패스 포워드 멜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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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지하철 전철 어흥 어흥 손잡이 손잡이 지하철 지하철에 손잡이 아 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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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 도나애봉 어디로 뜬는데 전기 통했어? 이 티? 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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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는 맞아? 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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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펩시 그거 아니야 모른다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 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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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예! 점핑! 숭그리당당 숭당당! 이불 부시계 응! 그리고 파란 이불 안에 패스돼요. 삐약 삐약 속눈썹 삐약 속눈썹 삐약 삐약 아이orage 메이크업 지우는 거 마스카라? 어, 삐약 오, 이게 뭐야? 너무 멋있다. 이게 뭐야? 내일x2 이 팀 좀 잘못된 것 같아.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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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 삐약 삐약 삐약lichen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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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r 잘했어. vagina 시원호 화이팅! 시원호 화이팅! 깡총깡총 나도 이거 모르는데 어떡하지? 꽁꽁꽁꽁꽁꽁꽁 깡총깡총깡총 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 넘겨 할 수 있어 안녕 장구! 장구 벌려 안녕 안 봤어? 깡총 깡총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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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해봐 안녕 부산해 부산해 지금 우리 학교는 깡총깡총 깡총깡총 깡총 꿈이오 깡총 깡총깡총깡총 깡총 너 이거 모를 것 같아 원장님 너무 잘해 할 수 있어 해리포터 깡총 뭐 하지만 해만 하기만 해 아 응 응 나 파이어 파이어 아 엘리멘탈 엘리멘탈 이게 뭐야 파이어는 내가 키우는 토끼는 이렇게 울더라고 응 응 응 할 수 있어 해봐 하기만 해봐 맞춰줄게 응 진짜 해버리네 음 응 응 좀비 응 응 원스터 스쿨 응 응 2 2 2 어 응 응 응 응 도라이버 어디로 선물냐 깡총깡총깡총 어 응 너 이거 모를 것 같아 패스!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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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냥! 아! 토렛! 토레더맨! 냥! 냥! 어... 깡총깡총깡총깡총! 아! 아! 이건... 깡총! 어? 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 맞춰야 돼? 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 팡팡! 깡총! 왜 자꾸 나왔나? 깡총! 그게 뭐야? 와우! 어어... 까wel stolet! 못cha 낳을거야? 뭔데? 하 진짜! 뭐야? 친구 이름 위기! 음... 할 수 있어! 이거를 그렇게 고민할 일이야? 냥! 악마! 뿔! 냥 뭔가... 악마? 악마를 보았다? 냥 아무것도... 뭐였어? 캐비 esper wordt 아저씨야 질 ele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어요. 그렇죠. 전복! 저희 왕따. 현도야?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너무 조급해서. 버저비터.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네. 사랑합니다. 헬로. 죄송해요. 누구세요? 방으로 끝나는 단어. 반? 방. 방. PC반. 사랑방. 개방. 안방. 가방. 독방. 야, 우리 뭐야? 할 수 있어. 대박이야. 대단어. 참치. 참치. 연어. 솔직히 대단어. 방어. 방어. 우리 방어 먼저 가죠. 방어. 제 첫 음식 챙겨야 돼. 지금 양장 먹고 싶어. 어머. 아름다워. 너무 맛있겠다. 판으로 끝나는 단어. 판입니다. 판으로 끝나는 단어. 개머리판. 로판. 대판. 시판. 아니에요. 시판. 시판. 아니에요. 지금 너무 조급해서. 버저비터. 알았어. 하나, 둘, 셋. 노름반. 하나, 둘, 셋. 심판. 그래. 맞지? 이거 다음에 뭐가 들리는 거야? 어떻게 해. 참치. 참치 하자. 참치. 오 마이 갓. 두, 세, 우. 짜증내지 않기. 짜증내지 않기. 짜증내지 않기. 짜증내지 않기.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는 거야? 게임이야. 치. 치즈의 치. 치로 끝나는 말 갈게요. 멍치. 하나, 둘, 셋. 김. 김치. 오 잘했어. 김. 김치. 김치. 멍치. 유치. 이치. 한치. 멸치. 세계.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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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 멍치. 눈물 퀴즈 다겠습니다. 몸 똑 빠르다. 뭐라도 뱉어. 이동우 선배님. 통강 선배님. 박보영 선배님. 너 손이 왜 이렇게 뜨겁냐? 긴장했어. 하나, 이사영. 이사영 선배님. 돌려. 아, 제발. 박은빈 선배님. 맞아요. 맞아요. 할 수 있어. 이관수 선배님. 이관수 선배님. 성게알이요. 나 여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다음 보기 하자. 그럼 다음 보기 하자. 저거 떠야 된다. 음복하고 넘어갈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유진 안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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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유진? 헌치즈. 헌치즈. 나는 황이 좋은데. 백종원 선생님. 잘했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김연경 선수님. 잘했어. 마동석 선배님. 나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글. 아, 저 케이지원. 케이지원 선배님. 케이지원 선배님. 아니야. 땡을 하기 전에 했는데. 지금부터 하는 때 땡을 한다. 당연하죠. 저는 그걸 기다렸어요. 하나, 둘, 셋. 도나 선배님. 하나, 둘, 셋. 도나 선배님.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게임인데. 저희 선배님. 에이, 에이.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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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선도 이슈. 이거 이름만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을까요? 맞아, 맞아, 맞아. 본인입니다. 보세요 선배님. 장성규 선배님. 장성규 선배님. 김태리 선배님. 김태리 선배님. 하나, 둘, 셋. 펜더. 펜더잖아요.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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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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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더잖아요. 그럼 인물 퀴즈인데 왜 동물이 나와요? 저건 사람이에요. 펜더. 펜더 아니고 펜더. 펜더 아인. 펜더. 잠깐만. 펜덩이 마카로리. 좀 일리가 있죠? 펜덩이 마카로리. 펜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펜더 아인. 페더.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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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석 선배님. 그 최선은. 펜더. 죄송해요. 누구세요? 누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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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최수종 선배님? 맞아요? 최수종 선배님 최수종 선배님 김치찌개요 김치찌개요 하나 둘 어! 저기 롤 하시는 분들 1등 하셨어! 저기 롤 하시는 분들 약간 이분은 1등 거 하셨는데 우리가 맞히는 그림으로 가야지 돼 이거도 안 맞히면 좋겠다 페이커님 맞다 페이커님 일리가 있었어요 너무 순하다 완전 질 나면 순한 맛 진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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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영 선배님 어쩔 수 없어 넋살 선배님 좋았어 동물도 있긴 그냥 동물 생각해놔 아이바오 스크바오 아이바오 러브아오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역세트 해드릴게요 멤버들 강아지 뭐 이런 거 앗쪼 앗쪼 밖에 없어 앗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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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피리님 왜 여기 계세요 이거지 조인석 선배님 정유미 선배님 정유미 선배님 정유미 선배님 누구야? 정유미 선배님 진짜 죄송해요 저 드라마 진짜 잘 안 봐서 가위 둘 중에 하나 하나 하자 야 저거 망고 누가 바를 거야? 집에 가져가 이따 끝나고 어 열대 과외 뺄게요 어휴? 뱀뱀 선배님 정유미 선배님 그래 K-POP 나 K-POP이야 정유미 선배님 임현궁 선배님 잘했다 내가 했어야 됐는데 나 이제 갑자기 마음의 부담 부승관 선배님 어 부승관 선배님 부승관 선배님 그 저 저 그 이도라 선배님 이도라 선배님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나 셋 미미 선배님 잘했어 잘했어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지 저기 조진웅 선배님 조진웅 선배님 미안 조진웅 선배님 하나 둘 셋 조진웅 선배님 조진웅 선배님 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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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나가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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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길분했어 좀 신분해주세요 뭔가 화끈하네 안심 안심 또예요? 아 뭐 안하셨는데 아 아 아 안녕 어 안녕? 난 쩔이야 포로리라 하잖아 안녕 난 포로리야 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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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리를 들었나 보다 아니 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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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을 괴롭히면 안 돼 아니 근데 뭐라 했어 진짜 뭐라 했어 포로리 아이스크림 빼자 집 갈 때 몰래 가져갈게 어 맹구 맹고 징징이 징징이 정답을 세 번 맞추는데 메아리처럼 들렸어 세일러문 세일러문 이건 캐릭터인가 봐 세일러문 제발 언니 진짜 사과해요 아니야 아니 근데 옆에선 다 빨리 언니 영어로 사과해 티모씨 사과해 아우 했다 했다 짜게치? 요리사 하고싶게 게치가 없어 그럼 라면으로 짜파게티 빼자 짜파게티 빼겠습니다 하나만 빼면 안 돼요 위에 거 하나만 하나 필린님 반반 이슈요 필린님 반반 이슈요 필린님 치킨 반반으로 드시죠 맞아 그럴 거야 그래서 짜파게티 빼자랑 짜파게티 빼자랑 짜파게티 빼자 하나 정우성 정우성 선배님 아니 메아리야 아니 엄마도 안 웃어 코난 나는 야아 야아 코난이 맞잖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코난이 남동일이야 코난 야아 나 이해 제기할 거 있어 왜냐면 신이치를 보여주셨으면 그 전신을 보여줘야 돼 키가 큰 걸로 해 맞아 코난이랑 신이치 얼굴 똑같아 코난이 컸을 때 저렇게 생겼어 코난이 컸을 때 저렇게 생겼어 코난이랑 저랑 다른 애야 똑같아요 재도전 이슈 재도전 재도전 헬로우 나이스 미유 칼렛 요한슨 하나를 빼자 사인 마스크 뺄까 사인 마스크 뺄자 엎진 살은 나 안돼 내가 마음에 들어 부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 맞아 부활 부활 이슈 좋다 혈안 끝에서 올라온 라면 우리 진짜 어거지 레전드 우리 진짜 양심 상하자 위험하라기입니다 어 오케이 잘할 수 있어 겨울 왕국 퀸 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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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땡하기 전에 왜 왜 티더랜드 있잖아요 퀸더랜드 유나 선배님이랑 이준 선배님이랑 나오는 거 그거 저 봤어요 자 눈 세분하게 뜨기 파울의 움직이는 성 움직이는 성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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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내가 말할라 했는데 이서가 미리 말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랬어 그러지 말자 우리 양심 상하자 우리 그러지 말자 앞으로 그러지 말게 다음에는 언니 기다려줘 이미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에이쿠 신분해줘 제발찌 막내아들 그냥 그렇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재수 오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언니 맞춤이다 와 진짜 잘했다 또 선생님 땀말이긴 진심 진심 진심이에요 촉촉해 삼진그룹 회장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삼진그룹 토익반 네 토익영어반 토익공구반 영어회과반 신중하게 해 신중하게 몇 글짠지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순서가 좀 안 맞았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토익영어반 영어토익 영어준비 토익영어 토익영어 토익이 앞에 나가는 게 맞죠 삼진그룹 토익영어반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이건 솔직히 맞는 거다 이게 잉글리쉬라면 잉글리쉬 나 이름 뭐야 안유진 유진안 삼진그룹 영어토익 토익영어 킴킴지원은 지원킴 되는 거야 아니지 그리고 레이가 계속 아까부터 안 하고 있어요 분명 이슈 분명 이슈? 이슈 분명 넘어가야 돼요 다 분 다 감고 양심에 손 좀 더 얹고 양심에서 양심 양심 강규현 문제 맞았다고 인정해야 된다 손 들어 주세요 심지어 손 들다 부딪혔어 기회 한 번? 한 번 기회 따라해 본래이 바다 지구 오락실 그렇지 전복해 거침없이 하이킥 좋아 더 어려요 알죠? 상철 부대 오 맞죠 유진이가 나왔잖아 좋았어 아가 아가 상호 아가 하나 아가가가 뭔데? 아가씨 아 아니 아가씨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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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 게 두 글자는 돼야죠 그럼 제가 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름이 씨 좋아요 아저 씨 아가씨가 너무 웃겨 아가? 멀타의 상상은? 이루어진다 시 시? 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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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니즈야 오케이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다행이다 완전 쉬운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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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2시 진짜 시 로 끝나는 말 6시 아 우리 게임 마스터 했다 어찐 살 4개로 와 어찐 살 4개로 와 부활 부활 하나 있어요? 부활 부활 뭐 하는 거 샤머예요 샤머 샤머 그리고 라면 이런 거 그러면 콤보로 할게요 샤머랑 라면 세트 그거를 이제 왕복으로 오 오 아 입는 퀴즈로 왕복이요 그래 이거는 양심 있게 해보자 양심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완전 양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응 할 수 있는 걸로 주세요 하나 둘 셋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론 론 제임스 론 론 제임스 제임스 론 에이? 에드 씨랑 아니야? 엣씨? 누구를 쎄 에드 씨랑 아 에드 씨랑 다 어 좋아요 아 제발, 제발 아 떨려요 막 배쳐 하나 둘 셋 롤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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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하나 둘 셋 코쿤 코쿤 선배님 코쿤 선배님 코쿤 선배님 하나 선미 선배님 진짜 행정 김소미 선배님 왜 웃어요? 왜 이렇게 핫해?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뭔가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텐수 전소미 선배님 안녕하세요 전소미 선배님 전소미 선배님 근데 너무 사진이 멀어요 너무 흑백이었어 단체로 지금 단체로 단체로 공유 선배님 안녕하세요 토마크 문제로 맞추면 리즈까지 안 가고 오케이 오케이 베토벳 베토벳 선배님 모차르트 아니 모차르트 아니야 베토벤 선생님? 아니야 모차르트 선생님 있어요? 모차르트야 모차르트 선생님이야 맞아 맞아 모차르트 선생님 많은 성공 우리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셨어 우리 파티에서 만나요 파티에서 만나요 파티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겠다 뭔가 제대로야 진짜 설레 잘 먹겠습니다 오 마이 갓 와 설레 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식이랑 살치살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완벽한 식사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들 뭐가 제일 맛있어? 다 흐흫 음 음 음 음 음 오 진짜 원 투 쓰리 짱이다 너무 말 없이 못나? 어디 놀러 온 거 같다 진짜 풀 웨스트라는 타이틀에 맞게 엄청 힐링됐어 맞아 뭔가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진짜 든다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나는 게임도 재밌었고 밥도 맛있고 근데 진짜 게임도 재밌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쉬었던 거 같아 맞아 진짜 처음부터 엄청 많이 웃고 진짜 쉬기 위해 온 거 같아 진짜 여행 온 거 같았어 뭔가 오늘은 직접 요리해 먹어 형아 어디 갔지? 아 여깄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심지어 안 나와 오 끓어 끓어 거의 다 됐는데? 아이스토이 라면 음 야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비쁘다 원영이의 엉성라면 협박을 받았습니다 오 어때? 너무 맛있어 너 내가 아까 할 때 그렇게 불안한 눈으로 보더니 괜찮지? 나 건더기 스쿨 요새 아니 저 뭐지? 근데 이제 심하긴 했어 저거를 지금 마지막에 있는 사람 처음 봐 응 원화 좀 늦게 야 마이크 빼면 이제 시작인 거야 지금 어 아우 짬뽕이래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와 오우 오우 너무 맛있어 뭐 먹었는데? 라면 오 유진 지템이네 이거 레이너스 레이너스 레이? 패스 아유 아유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해야 할지 아이돌로서도 그렇고 안유진으로서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고민이에요. 뭐부터 해야 할지 되게 재밌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 한 번 꼭 안아주는 게 뭔가 큰 위로가 된다고 저는 느껴요. 레이 오늘 너무 예쁘다. 너 잘했어. 귀엽다. 그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되고 내가 짱인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해져요. 진짜로 멤버들인 것 같아요. 서로 스케줄 하느라 나가 있으면 연락하고 갔다 와서 오늘 어땠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꽤나 큰 위로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즈다운 질문이네. 독특할 때가 있고 너무 귀여울 때가 있고 천진난만 할 때가 있고 재밌을 때가 있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싶은 친구라고 난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투명하고 솔직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막 괴롭히고 싶은데 가끔 막 자기가 장난치고 갑자기 까칠하겠다 갑자기 애교 부렸다가 진짜 고양이 같은 친구예요. 언니만큼 마음이 진짜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애교 같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지만 가끔 엄청 진지하게 말해줄 때 진짜 좋은 언니예요. 마음 속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친구거든요. 여리고 소중한 그런 마음을 제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난 진짜 좋아해. 그냥 너무 좋아하고 리즈가 나 싫어도 난 너를 좋아할 것 같아. 나에게 진짜 소중한 친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이 또 좀 손을 꼽게 재미있는 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깔깔 되면 웃을 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멤버들이랑 맛있는 거 하루에 우리 밥 먹자 하고 먹고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밥 먹을 때 왜냐하면 멤버들이 다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행복해요. 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멤버자랑 밥 먹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때마다 그냥 엄청 행복해요. 다이브는 내 사랑이죠. 일단 항상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죠. 다이브만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 줄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우리한테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은 우리 다이브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맨날 다이브 감사해요 다이브 감사해요 이러는 게 정말 진심이라고 항상 말해 주고 싶었어요. 서로의 편에서 서로를 믿어주면서 있는 이 관계가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시 내가 왔을 때 불안해지지 않게 그냥 원래처럼 대해줬을 때 너무너무 고마웠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이브만 그런 사랑을 보낸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저희도 같이 사랑을 주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요. 2024년은 뭔가 더 알차고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이 드는 요즘이라서 2024년도 기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우리 곁을 지켜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쭉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일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항상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다이브한테 많이 행복하게 해주실게요. 이건 혁신이요. 코드네임 아이브에 지원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 웃었다. 화단하는군. 지금 참을 수가 없어. 상초 돌리기 이호선 씨. 시끄러워요. 짱구 아닙니까? 이 전단지를 보고 여기에 딱 지원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전단지를 돌렸나요? 잡았어. 아니 이거 뭐야. 손 줘봐. 당신. 일단. 일단. 그런데 너 누구야. 너. 그런데 너. 꼭 부어주세요. 꼭 부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